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초콜릿에 담겨 먹으니까 초콜릿을 지어가는 중 그녀가 썰어 먹기통! 무슨 빵이야? 크림이랑 딸기빵 크림이랑 딸기빵 식용유 먼저 식anci는 visual 아.. 더 provol iz 아무리 푹 끓이 되나요? 여러분, 손님은 여기까지 입니다.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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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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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뒤집자 기다렸다 여기 감을 건너라 아주 깊고 두명하고 단무속에 목소리 따라 다쳐있는 마법의 노래 그 빛이 시작되면 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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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 울지마 들키지마 착한 모습 언제나 보여주면 지정하게 들켜봐서 더 탈정 이젠 잡지 않을 거야 탈정 탈정 누나 될 거야 찬아 누가 뭐라 해도 무너져도 나 이제 녹지 않을 거야 다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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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시 일어날 거야 다이저 다이저 착한 그 성경 encoun 또 욕梦이 남 Maker oud 누구일 Е 딱 누구일 누가 묻지 않다게 뉴임 안녕히 주무세요 좋아요 꼭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2등 robbed 꾹 눌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좋아요 구독을 깔지 못하면 엄마한테 깔아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근데 위험한 장난감은 하면 안 돼요? 알겠죠? 다음에 만나요 안녕 끝났어요 끝났다구요